10월 25일 금요일이죠. 미국은 10월 24일 목요일 테슬라 월가 속보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테슬라가 제 몫을 톡톡히 해준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테슬라가 시장을 구했습니다. 보이시죠? 테슬라마저 오늘 얻어 처맞은 만약에 피멍든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시장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그래도 컨비네이션으로 끝났는데 그나마 테슬라가 시장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서 여기 보이시면요. 티모빌 시장을 지금 혼조스에서 다우 빼고는 나스다, S&P500, 러셀이 2000 다 플러스로 마감시켰습니다. 와우 테슬라가 이런 모습을 보일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저희 책 읽어주는 뮤지노래서 보면 이미 2025년부터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이 되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물론 어저께 일론이 굉장히 컨퍼런스 콜을 잘했고 테슬라의 언인도 굉장히 좋았죠. 기다렸던 매수 거인들, 테슬라를 사야겠다고 기다렸던 매수의 거인들이 오늘 테슬라, 어저께 언인 발표 후에 테슬라를 프리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드리는 모습. 오늘 제가 정말 5시간 가까운 라방을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 와중에 테슬라는 마지막까지 상승 추세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올리는 모습. 전형적인 기간의 매수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분석과 함께 테슬라 이야기, 다른 종목들 이야기, 핵심 중심으로, 헤드라인 중심으로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은 마이너스 0.33, 나스닥은 플러스 0.76, S&P500은 플러스 0.21, 러셀이처는 플러스 0.22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과 S&P500은 테슬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자, 긍정적 실적의 전망과 3개월 만에 최고치였던 국채 수익률 하락, 시장의 심리를 부양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무려 21.9% 폭등했습니다. 3분기 실적 호조와 내년의 성장률, 자, 일론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20에서 30% 정도, 이제 내년부터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 와우, 여러분 오늘 하루 만에 테슬라 시가총액이 무려 1,400억 달러가 늘었다는 거 아십니까? 테슬라 폭등에 재량 소비제도 3.24% 뛰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대박이었는데요. 자, 벤치마크 S&P500은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상승했지만 투자 심리는 사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500, 이게 11개 업종 가운데 섹터군이죠. 6개는 떨어지고 5개는 올랐거든요. 여전히 높은 국채 금리에 대한 압박의 영향인데요. 국채 수익률은 전날 3개월 만에 최고치인 4.26까지 올랐다가 오늘 4.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10월 주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금리 상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개장 전 발표된 실적 중에서 IBM은 3분기 매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6.17% 급락했고요. 허니엘은 5.1% 밀렸습니다. IBM이 지난 어닝 때까지는 정말 잘 나왔는데 오늘은 3, 1, 4원 기억해야 됩니다. 보잉도 공장 노동자들이 계약 제한을 거부하고 5주 이상 파업을 계속하기로 투표한 후에 무려 1.18% 하락했습니다. 임금 협상이 타결이 된가 싶었는데 막판에 또 부결이 되었네요. 3, 1, 4, 5원이 뭐냐면 한국의 날씨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학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한국의 기온이 3, 1, 3일이 추우면 4일째부터 또 따뜻하고 겨울 온도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의 어닝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어닝이 계속 잘 나올 수는 없어요. 보통 3번 정도 잘 나오면 4번째 미끄러지는 패턴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IBM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엔비다에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연준의 금리나에 대한 배팅의 재평가, 국채 수익률의 상승, 기업의 실적, 다가오는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이 결국은 시장을 계속해서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이렇게 보시다시피 컴비네이션으로 맞춰진 이유가 여기 있었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행동두기 투자자인 웰리어 투자 관리와 합의하는 5.5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UPS 오늘 아침에 어닝 발표했잖아요. 5.28% 상승했는데 물량 회복과 비용 절감으로 3분기 수익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PS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 초부터 파업 때문에 정말 주가 곤도박질치고 되게 안 좋았는데 이번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줬죠. 이렇듯 항상 어닝 플레이는 정말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지 무당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경제 측면에서는 S&P, 구매자 관리지수, PMI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미국 기업 활동이 강한 수요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10월 19일로 끝난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도 예상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상승을 계속해서 오늘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지는 헤드라인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면 일단 푸틴은 국제 뉴스인데요. 북한의 파병, 전쟁 파병에 대해서 첫 언급을 했는데 처음에 거부를 했죠. 시침을 뚝댔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간섭하지 마라. Not of your business. 이제 막가자는 얘기죠. 푸틴은 계속해서 서방과 자기들을 편가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꼭 챙기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이제는 전국구 측면에서도 헤리스의 2% 앞서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나왔네요. 헤리스 쪽에서는 지금 마땅한 반등의 카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화이팅.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4.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살아나니까 트럼프도 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최대폭 22%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테슬라가 22% 가까이 급등하면서 기술주의 반등을 이끌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후광까지 점점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테슬라의 20% 이상의 급등은 전일 어저께 발표했던 어닝, 그렇죠? 그리고 2013년 이후 하루 만에 가장 높게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22% 상승이 2013년 이후 몇 년 만이야? 11년 만에 최고치 상승이었다네요. 대박.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테슬라를 딱 보면, 자, 보십시오. 이 엄청난 갭이 발생했고, 여기 보이시죠? 강력한 더블탑에서 지금 막혔거든요. 테슬라의 진짜 모습은 내일부터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오후에 테슬라의 정밀 분석 영상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비트코인을 매각 없이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가짜뉴스네요. 여러분,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듯 가짜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조심,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AI는 전력 먹는, 전기 먹는 하마다 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투자의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이번에 어링을 보면 아시다시피 다른 전기 쪽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점점 자신감을 비추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원래 지금 공화당이 뉴욕에서는 되게 약했거든요. 자기는 뉴욕에서도 이기고 싶다 하면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잘 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 20달러 인상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내용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시간당 20달러 인상을 해도 일자리 손실은 없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건 조금 실물 경계와는 좀 다른,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캐나다 이민 문호 많이 열었었잖아요. 노동력 부족으로. 그런데 이제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도 이민자에게 빚장을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있고요. 영주권 발급 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브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헤리스에 각각 2% 정도 앞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테슬라에 대한 정밀 분석 영상. 어제부터 미주노의 커피, 커피, 도서의원 멤버십 한 달에 5불밖에 안 합니다. 이것만 가입하셔도 저희가 양질의 테슬라 관련 영상을 제공해드리려고 결정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미주노 공부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올해 들어 마지막, 마지막 공부방 모집이 됩니다. 우주 6기 하단에 보이시는 6기 많이 지원하셔서 자나 깨나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미주노 만의 공부와 기법 익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